오늘 할 게임! 바로 부자들에게 타이콘 먹이기! 바로 feeding trash to rich people 타이콘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음식을 해줍시다. 이게 바로 저희 레스토랑. 고든 렌즈가 불을 냈어? 레이그 통해서. 아 고든 렌즈가 내 음식보고 욕을 했군요. 행운을. 10년 후. 죽기 전에. 야 일단 진짜 쓰레기 수립해야겠는데? 해봅시다. 현상금 또한 붙여져 있다. 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일단 깨야 되긴 깨야 되는데. 일단 해볼게요. 테이블. 만들어지고. 음식이. 음식이 이거 있고. 만들어서. 음식으로 쓰레기를 만드네요. 진짜. 만들어서. 아 여기서. 먹어보세요. 0.03원.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음식 배달. 음식을 미리 만들어주고. 이거를 음식에 배달해주는 거죠. 계속 해봅시다. 친구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업그레이드를 누르면. 여기서 더 좋은 음식. 더 큰 창고를 할 수가 있네요. 판매 가격이 늘어나는구나. 돈 주는 양이 늘어났죠. 보세요. 0.05달러씩 줘요. 확실히 차이가 나긴 차이가 나군요. 편 하나 주고. 0.05달러. 근데 쓰레기를 같이 먹네. 음. 해줍시다. 오 이제. 0.06달러씩. 할 수가 있네요. 먹으세요. 요리해주고. 저기. 여기. 어우. 작아. 0.19. 이렇게. 드세요. 음식 만들고. 또 가격을 올려봅시다. 가가지고. 0.07. 그래도 좋긴 좋구만. 이제 쓰레기가 부족한데 좀. 먹고 계세요. 아이고. 기다리세요. 아니. 지금 12명 했지. 식물. 다 내줍시다. 쓰레기가 부족해. 이제. 쓰레기를 수집합시다. 13개가 됐고요. 아이고. 손님. 기다리셨습니까. 만들어서 바로 드리죠. 아이고. 얘도. 해주고. 음. 더 빠른 지거나 할 수 있네요. 아씨. 이거는 안 빨라도 해. 자. 이걸 주고. 자. 가격 올려주고. 쓰레기. 추가해 주고. 근데 진짜 쓰레기로 음식을 만드네요. 먹어주고. 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모아주는 거죠. 자. 쓰레기통을. 다시 모아주고. 서빙해. 서빙해. 지금 속도를 올릴까? 아니야. 일단. 옮겨주고. 내가 더 빨리. 먼저. 나이스. 컷. 여기 채워주고. 친구 한명 더 합시다. 음식 배달. 채워주고. 그 다음에. 더 빨리 일해라. 어. 손님이 없다. 채워주고. 이렇게. 음식 배달. 음식. 만들어주고. 해 줍시다. 44원이 필요하네. 0.44원. 됐다. 자 올려주고 가격 쓰레기를 좀 모아봅시다 이제 하다가 쓰레기로 부자가 되는 쓰레기로 음식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센스가 있어야지 잘 벌리기 시작하네요 직원 더 빠른 더 빨리빨리 움직여 테이블 2개 추가 오 쓰레기 비었다 비었다 넣어주고 서빙 해주고 이제 친구 고용하러 갑시다 새로운 친구다 친구 배달해줬고 쓰레기 넣어주고 음식까지 만들어 줄게요 친구 고용 완료 이렇게 두 개씩 들어온다 이제 넣어줍시다 뭐야 애들 다 하고 있잖아 누나 이제 해야될게 요거 올려줍시다 13초다 이제 창고도 조금만 늘려줄까 실창고 오 편해 왔다 왔다 오오 점점 평점이 좋아지고 있어 더 빨리 일해 야 쓰레기 부족하다 쓰레기 모으러 가자 맛있게 먹어주고 리필 해줍시다 1.4 된다 바로 해주고 이제 하나 팔때마다 0.12원입니다 1.3원이네 테이블은 추가 안해도 될 것 같고 직원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페이딩 트래시 투 리치 피플 타이콘이었고요 유기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